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부터는 64페이지에 있는 부동산 경제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론에 대한 게 학교론을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경제론에 관한 수요공급이론에 대한 정리가 잘 되시면 그러면 이게 정책론까지는 이해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데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가면서 경제에서 배웠던 탄력성이라든가 수요공급에 관한 용어가 뒤에서 나왔을 때 이거를 연결해서 정리하기가 조금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시험 목차상에서는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수요공급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해서 통상 한 5문항 정도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계산 문제도 평균적으로 한두 문항 정도는 계산 문제로 인용이 되니까 특히 수요공급이론에서는 탄력성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력성에 대한 이해를 조금 많이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수요공급이론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시장에서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고 그 가격은 다시 수요와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죠 수요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이 수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경제 주체인 소비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재화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주어진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는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수요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서 주어진 특정 가격에 대응해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을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가격에 얘는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게 되면요 수요표라는 게 이렇게 주어져 있죠 특정한 상품에 대한 수요표가 이렇게 제시가 돼 있었을 때요 거기 보시면 여기를 우리가 가격 여기를 수요량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었을 때 표에 대한 거를 우리가 인용을 해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겠죠 300원일 때 그죠 그 다음에 250원일 때 그 다음에 200원일 때 그 다음에 150원일 때 그 다음에 100원일 때 이런 식으로 특정한 A라는 상품의 가격이 이렇게 시장 가격이 형성이 돼 있을 때마다 소비자들은 구매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겠죠 300원일 때는 10개 250원일 때는 15개 200원일 때는 20개 150원일 때는 25개 100원일 때는 30개 이런 식으로 모든 가격 수준에 대응해서 가격에 따라서 자기가 구매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라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수요 곡선 전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때요 만약에 시장 가격이 그 시점에서 200원으로 결정이 돼 있다 그러면 200원이라는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최대 수량은 20개가 되겠죠 이건 우리가 이제 수요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이 계획이라는 것은 가격뿐만이 아니라 소득이나 여러 가지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수요 곡선 전체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요 곡선상의 한 점으로서 표시가 되는 것이 수요량이다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수요의 성격이라는 게 주어져 있죠 이때 수요의 성격을 보면요 제일 먼저 얘가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전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욕구이자 계획을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원래는 마트에 가서 생필품을 구입하러 갈 때 사과도 사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사과 가격이 너무 비싸면 오늘은 구매하기가 좀 어렵겠고 다음 장을 볼 때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던 것하고 실제로 소비한 양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소비가 된 것이 아니라 계획을 나타낸다고 해서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수요는요 별다른 언급이 없으면 유효수요를 지칭해요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는요 구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즉 구매력이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구매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벌어들인 소득에서 이자라든가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얘기를 해요 그것에 의해서 구매력의 크기가 결정이 될 때 소득은 일정한데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이자라든가 세금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상품은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 구매력에는 금융대출금이 있죠 이것도 포함시켜서 구매력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구매력이 커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줄어들게 되면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학에서 얘기할 때 이 수요량을 얘기할 때는 유량 개념을 써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유량이라는 것은 수량의 흐름을 우리가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수량의 흐름을 파악할 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주로 취급하는 재화가 소모성 재화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간 내 어느 만큼 소비하고 생산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과를 갖다가 한 박스를 소비했다고 했을 때 한 번에 한 박스를 소비한 건 많은 양을 소비한 거예요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소비한 것이 한 박스다 그러면 양이 그렇게 크진 않구나 그러니까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 수량의 크기를 우리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는 유량 개념을 대입해서 구별을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수량의 크기가 파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량 변수라는 게 있고 유량 변수가 있어요 저량 변수는 일정 시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유량 변수는 일정한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구성을 했었을 때요 저량에 대한 것을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저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시험에 많이 썼던 게 뭐냐면 인구와 재고와 자산이에요 그죠?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시의 인구가 몇 만이냐라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주어져서는 전체 양을 측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과거로부터 인구가 유입되고 유출되고를 반복하다가 현재 있는 인구의 크기를 나타내니까 그때는 시점이 주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서울시의 인구가 998만 명이다 그러면 이 998만 명이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998만 명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로 2주 들어온 그죠? 유입된 인구가 몇 만이냐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라는 걸 가지고는 측정할 수가 없죠 여기는 전체 총량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쓸 수 있는 게 유량 변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작년 한 해 동안이니까 2000 예들어서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98만 명 중에서 이때 5만 가구가 이때 새로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명시가 되면 이 안에서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파악이 되고요 유량 변수라는 것은 기간이 명시가 돼야지만 우리가 측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인구라든가 쌓여있는 재고 그 다음에 자산 이런 애들은 우리가 대표적인 절약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언제 잘 거냐고 물어봤을 때 인재 잔다고 얘기할 때 그때 인재자가 절약 변수의 대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유량 변수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소득세 신고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때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죠 이 소득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벌어들인 걸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한 거는 기간 개념을 명시해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소득 안에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를 줘서 벌어들인 소득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영문상에서는 렌트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지대 또는 임대료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나 지대이나 임대료나 다 같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돼요 일정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크기를 나타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득, 지대, 임대료 이런 것들은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로자의 소득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지대, 그 다음에 임대료 이렇게 했을 때 이 임대료를 표현할 때는요 투자론에서 배우셨던 순영업소득 이런 것도 다 임대 수입이에요 그래서 순영업소득에 대한 표현도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하나 둘씩 추가해서 정리하시게 되면 한 번에 정리가 가능하실 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유량하고 저량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은 구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게 되면 65페이지 유량 개념 박스 밑에 가면 수요 함수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 길을 한 번 또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요 함수라는 것은요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수요 함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요 함수를 보시게 되면요 이 수요 함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게 되면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이런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이거 말고도 변수는 되게 많은데 얘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고 해서 얘네들은 우리가 독립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들 하나하나가 변하면 얘가 변한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얘 들어서 해당 재화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만약에 아파트의 가격 그러면 그때는 아파트가 해당 재화가 되고요 아파트의 가격이 변하면 뭐 이런 얘기죠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이 변할 수 있죠 그쵸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재화라고 했을 때요 빌라 가격이 변하면 또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관련 재화라고 얘기를 해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애들을 관련 재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은 전부 변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동시에 변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에 전부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프 상에서는 두 개의 변수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가격으로 여기는 수요량으로 정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이 가격이라는 것이 변할 때 다른 애들은 다 일정하다는 가정이에요 다른 요인은 불변이다 이렇게 가정하는 거죠 이런 가정이 성립돼야지만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작에서는 이론과 법칙을 설명할 때 이런 가정을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가격 외에 다른 애들이 불변이라고 가정할 때 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가격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수요함수 얘기하면요 협의의 수요함수를 나타내죠 이 모두를 나타낸 것을 광의의 수요함수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요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요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수요법칙과 수요곡선을 도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이 기준을 했었을 때요 우리가 여기 수요량이라는 것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할 때 이미의 수요함수를 제시한 거죠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수요량이라는 것이 미지수잖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수요량이라는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가격이 이게 가격은 이제 프라이스의 약어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가격을 우리가 10이라고 주어지게 되면 100에서 10을 빼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9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이 10일 때는 이때의 수요량은 90이 될 것이고요 가격을 만약에 20으로 이렇게 인상을 시켰을 때 그러면 P가 2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100에서 20을 빼면 얘는 8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수요량의 크기는 80이 되더라 결국은 이 수요량이 90이 되거나 80이 된 것은 이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교재 66페이지에 있는 수요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거기 보시면 수요법칙과 수요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요인이 불변,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죠 가격이 10에서 20으로 상승하면 양이 줄고요 20에서 10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양이 늘어나죠 그래서 수요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경제를 들어갈 때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이 수요법칙이라는 것을 또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수요법칙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수요곡선이죠 그렇죠? 이 수요곡선은 이 법칙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가격을 쓰기로 했고요 여기를 수요량을 쓰기로 했었을 때 가격이 10일 때와 가격이 20일 때의 두 가지 조건을 놓고 판단했을 때 가격이 10일 때는 수요량이 90이었지만 가격이 20으로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80이 된 거죠 이럴 때 눈에 보이는 두 개의 점이 있고요 이 사이에도 점들이 숨어 있겠죠 가격이 11에서부터 19까지의 변화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점들을 찾아서 연결한 게 수요곡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법칙을 반영한 것이죠 얘가 상승하면 얘가 줄어들고요 얘가 하락하면 얘가 늘어나는 관계가 그래프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요 그래서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우아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수요곡선이 우아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우리가 소득효과하고 대체우과다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것은 대체우과라는 게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대체우과를 설명할 때는 상대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중요한 단초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가린 예들어서 콜라하고 사이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요 얘네들은 효용이 똑같죠 같은 탄산음료니까 그렇죠 근데 어느 거를 마시냐는 것은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콜라도 천원이고요 사이다도 천원이면 기호에 따라 내가 소비하면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콜라 가격이 12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이다 가격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사이다 가격이 하락한 결과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콜라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의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하락한 사이다 관련 재화를 대신 소비하는 결과를 갖게 오게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로 콜라 가격이 800원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을 때 그때 얘는 그대로 천원이면 상대적으로 사이다 가격이 비싸진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 가격이 하락하면 얘 소비는 늘어나지만 상대적인 우리가 사이다의 소비는 줄어들게 되겠죠 이런 거를 위해서 곡선이 워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게 그게 대체효과의 논리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그 안에서의 포인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곡선은 워향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 정리를 해두시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가시면 수요법칙의 예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놱 효과라는 것도 있고요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도 있고 배블렌 효과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속물 효과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특정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소비현상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은 새롭게 원피스 하나를 새로 샀어요 큰맘 먹고 그리고 처음 딱 옷을 입고 거의 나갔는데 반대편에 나랑 똑같은 원피스 입은 사람들이 계속 눈에 띄게 되면 상당히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소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남들이 구입하지 못하는 것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소비하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밴드웨건 효과라는 것은요 정치와 경제에서 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편승해서 투표를 하거나 상품을 소비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한 번 유행이 불기 시작하면 다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것들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배블렌 효과라는 것은요 어떤 사회적 지위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예전에 어떤 일화가 하나 있었는데 명동했던 어떤 양복점이 하나 있었는데 양복 한 벌에 가격을 10만 원 할 때는 안 팔리더래요 그래서 공안을 더 붙였대요 그랬더니 오히려 잘 팔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배블렌 효과 그러니까 가격이 비쌀수록 오히려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수요법칙의 예외에 대해서 이걸 넣어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관시험에서 지문으로 한 번 등장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수요법체 유량전향을 물어보다가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이 또 용어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참 상식적으로 인식 정도 해 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은 개별 수요하고 시장 수요라는 것이 또 명시가 돼 있죠 개별 수요하고 이제 시장 수요를 우리가 구별할 때요 개별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개별 수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장 수요라는 것은 그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합한 거 그죠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그 양을 다 더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할 때는요 반드시 양을 수량을 중심으로 해서 값을 도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우리 그림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경제학에서는 역시 또 가정을 부여해서 개별 소비자가 A와 B에 둘만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곡선이 그려져 있을 때 만약에 이미 시장 가격이 우리가 100원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자 100원일 때 A는 몇 개를 소비하냐면요 두 개를 소비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 수요 A의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런데 같은 100원일 때요 여기 있는 B는 세 개를 소비를 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개별 수요 B의 수요 곡선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시장 수요라는 것은 이 개별 수요를 수평으로 더했다는 얘기는 그 양을 다 더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하고 세 개를 더하면 다섯 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시장 수요를 나타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별 수요를 합한 게 시장 수요이기 때문에 시장 수요 곡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하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혹시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한 개념이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상에서 이런 식으로 시장 수요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만약에 두 배로 증가했다고 하면 여기 수량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두 배로 늘어났다면 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4를 2로 나누면 2가 나오겠죠 그죠?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QM으로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답을 도출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올해 시험에서도 이렇게 수요함수를 대입해서 주어져 있을 때 만약에 개별 수요가 두 배로 늘어났다 그러면 이거를 나누기 2를 해서 식을 바꿔줘야 돼요 근데 그것까지 정확하게 알고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도출하는 게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한 분도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18회 때 한번 출제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후로는 등장한 적이 없었다가 올해 시험에 이런 식의 변화를 한번 갖고 출제를 한 선례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또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수요랑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별표가 돼야 돼요 그죠?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랑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요랑의 변화예요 그러면 이 수요랑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가격이 변한 거예요 해당 재화의 뭐가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한 거냐면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을 때요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었어요 100원일 때 10개였었죠 그래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럴 때 가격이 120원으로 가격이 상승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죠 수요법칙에 의해서 그런데 반대로 가격이 80원으로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러면 8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함으로써 뭐가 변했냐면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죠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는 이렇게 동일한 수요곡선상의 점의 이동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원래는 여기가 균형점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 균형점이 A점으로 이동했다가 가격이 하락하니까 균형점이 B점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우리가 용어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해요 그걸 우리는 하나의 곡선상에서의 변화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도 점은 이렇게 생략할 수도 있어요 그냥 동일한 수요곡선상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그것은 수요량의 변화를 표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할 때는요 얘를 변화를 주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에요 얘가 변한 거예요 얘가 변해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런 얘기죠 여기가 이제 가격이고요 여기가 수요량일 때 자 이렇게 가격이 이제 100원이고요 얘가 10개였어요 이렇게 수요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문제는 얘가 변한 게 아닌 거예요 얘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든가 기호라든가 이게 변한 거예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가격과 관계없이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죠 소비가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수요가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이 수요량에 변화를 준 거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았으니까 이 곡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화를 간접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경제학자들이 선을 이렇게 새로 그린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면 곡선이 이동한 것이죠 우측과 좌측으로 그렇죠? 그렇게 나타나는 걸 수요의 변화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수요곡선의 뭐로? 이동으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곡선이 이동해서 수요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갔다고 얘기할 때는 예 그거는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곡선 안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고 이렇게 곡선이 좌우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을 표시해 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러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반대의 경우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는요 여러분 시험상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리를 잘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첫 시간에는 경제를 들어와서 우리가 수요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유량, 저량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68페이지의 수요 변화 요인서부터 이어서 강의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